제10대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 착좌미사가 오늘 봉헌됐습니다. 옥대주교는 봉사하고 경청하는 교구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로 월드컵 열기가 뜨겁습니다. 축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길 바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축구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CPBC 뉴스 대림기획 청년에게 희망의 빛을 오늘은 성당에서 청년들을 보기 어려운 현실과 청년 공동체 복원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을 맞아 세미나를 열고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